안녕하세요. 판례원고 분장님 판변TV의 박판결 변호사입니다. 2023년 10월 10월자 판례원고 민사 예정된 노동능력상실률과 계산법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8월 31일이고요. 사건은 2022다 303-995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손해배상 의료소송 사건이고요. 원고가 환자 가족이고 피고가 병원인데 병원이 폐소했다가 상고에서 파기환송됐습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원고 중에 환자가 있는데 요추 4번, 5번의 수액제거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사가 신경을 건드렸어 라는 말을 하게 되고 그걸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수술 전에는 하지의 근력이나 배뇨기능에는 이상이 없었어요. 아마 수액제거수술을 했기 때문에 전신마취를 한 건 아니고 부분마취를 했겠죠. 부분마취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서 의사가 그 말을 한 걸 들었다고 본 거죠. 수술 전에는 이 환자는 하지의 근력이나 배뇨기능에 이상은 없었어요. 다만 수술 이후에 마음이 증오던 기능의 증강의 증상이 발생한 겁니다. 수술 전에는 하지의 근력이나 배뇨기능 이상이 없었는데 수술 후에 그런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원심은 척추의 손상을 30%로 인정을 하고 수술 비뇨기과 장애를 10%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기왕증의 기여도를 30%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기왕증이 수술 받기 전에 이 사람이 약간의 장애가 있었는데 그 장애가 어떤 이제 수술 후에 생긴 장애에 기여한 정도 요거를 기왕증 기여도로 합니다. 그 기여류도 30%로 인정을 했고 수술 후에 예정된 척추 손상률은 20%로 각 인정합니다. 요거를 각 원심에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된 척추 손상률은 원래 20% 정도는 아마 척추장애 관련 인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실제로는 10%가 더 발생한 거죠. 더 발생을 했고 비뇨기과 강해도 더 발생을 했고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 사람이 기왕증의 30%는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30% 정도는 기왕증이 장애에 영향을 미친다고 확연한 거죠. 그러면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척추장애율 30%를 기왕증 제거를 해서 20% 보고 그 다음에 비뇨기과 10%를 복합장애율 계산법에 의해서 28.9%라고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28.9%를 최종적인 이 사람의 손상률 그러니까 기능장애율을 보고 여기에 예정된 척추 손상장애율 요 부분 20%를 기왕증이라고 일단 이해를 해서 그 기왕증 기왕증 부분을 뺀 나머지 계산을 해서 23.12%를 최종장애로 인정을 해서 일시소득을 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정된 척추 손상률이 20%가 있었는데 이거를 기왕증으로 계산을 해서 이제 복합장애율을 계산한 다음에 그 계산법에 의해서 기왕증 기왕증 기왕증을 뺀 나머지 부분에 해서 결국 23.12%를 환자 원고의 최종 기능장애 이 수술, 그러니까 수술장 과실에 의해서 발생한 최종장애율로 판단한 겁니다. 이게 맞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첫 번째는 이 사건에서는 어차피 수액 제거 수술을 해도 20%의 척추에 관련된 장애가 예상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수술 중에 신경을 잘못 건드려서 발생하는 장애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20%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그거를 기왕의 장애로 보는 것과 기왕증의 기효도로 보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계산할 거냐.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기왕의 장애와 기왕증의 기준을 구별해야 된다. 그래서 기왕의 장애가 있을 때는 현재 노동자의 상신률에서 기왕의 장애로 인한 상신률을 빼면 된다는 겁니다. 뺀다는 거죠. 뺀가. 기왕증 기효도는 그 기왕증이 후유증의 발생에 기여를 했으면 그 기효도를 참작해서 노동자의 상신률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왕증이 이미 있는데 그것이 후유증 발생에 기여를 했으면 그 기여만큼은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증이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기왕증 30%면 70%만 후유증 장애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척추장애로 인한 상신률을 예정된 20%는 당연히 됐고 증가된 상신률은 기왕증 기여도 30%를 계산해서 해서 7%만 인정해서 총 27%의 척추장애가 발생했고 비뇨기과 장애율 10%는 다시 기왕증 기여도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 기여도와 비뇨기과 장애 그 장애와 그 다음에 척추장애율의 복합장애율 계산법에 의해서 33.2%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다시 기왕의 장애인 20%를 뺀 거예요. 그래서 빼서 14.3% 그러니까 아까 23%였는데 그게 아니라 14.3%가 이 사건 불법에 의한 노동적 상시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계산법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수술 당시에 정상적인 수술이 진행됐으면 노동적 상시율이 예상되는 그 장애율 그 장애율이 있을 때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럴 때는 이것과 수술로 인해서 증가된 장애율을 장애율은 기왕증 기여도 감안해서 계산하고 그 다음에 기왕증과 상관없는 비뇨기과 장애는 기왕증 기여도 없으니까 비뇨기과 장애와 이 계산한 장애율의 복합장애율을 계산하면 나오고 그 복합장애율을 계산한 거를 기왕에 원래 수술을 했으면 당연히 발생했을 장애 그 20%를 뺀 것이 이 사건의 불법행위로 인한 노동적 상시율이라는 겁니다. 불법행위 이전에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는 기왕증이 감안하게 되는데 이 기왕증이 불법행위한 장애에 기여했으면 기왕증의 기여도로 해서 계산을 하는 거고 그게 장애율을 기대한 게 아니면 그냥 최종류의 상시율을 뺀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심은 기왕증의 기여도를 추가 장애가 아닌 전체 장애에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재 노동적 상시율에서 예정된 상시율을 제외한 잔존율로 계산하는 겁니다. 대부분은 어떻게 한 거냐면 기왕증의 기여도는 추가 장애에만 적용했고 노동적 상시율을 예정된 상시율에서 뺀 겁니다. 잔존율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잘 이해해서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해를 하면 좋은데 이해가 안 되면 외워야 되죠. 잘 외워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래서 계산법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